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4개 국어 송현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해야 할 작품은 김동리의 영마 제목의 의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영마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영마, 여러분들 영마살 들어봤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자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 선생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 특히 소설 강의 본 친구들은 알 거야. 제목의 의미를 찾으라고 했어. 등장인물 사건 물론 되게 중요해. 그리고 사건의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중요해. 그 다음에 거기에 배경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까지 알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소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갈등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설에 나오는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어. 자 내적 갈등은 주인공이,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편안하지 않은 거야.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가 불편하면 그냥 내적 갈등이야. 자 여러분들이 앞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 어 어떻게 하지? 아 물론 두 개를 먹으면 되겠지. 근데 둘 중에 한 개만 먹어야 돼. 아 뭘 먹지? 라고 하는 것도 내적 갈등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외적 갈등은 뭐니? 개인이 있으면, 등장인물이 있으면 인물과 외부적인 상황과의 갈등이야. 즉 외적 갈등의 첫 번째는 뭐냐? 개인대 개인의 갈등이야. 내가 어제 순위를 만났는데 순위랑 싸웠어. 그러면 외적 갈등, 개인대 개인의 갈등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야. 자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전소설 중에 홍길동전 있죠. 호부호형 못하는 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유가 뭐야? 사회 자체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첩의 자식인, 즉 서자인 길동은 그 사회 안에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야. 아이고 세 번째지. 자 세 번째는 개인과 뭐와의 갈등이냐면은 운명과의 갈등이야. 운명, 여기 운명 나와 있지. 그치?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은 이런 건데 자꾸 운명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는 이 운명과의 갈등에서 운명을 거부하면은 등장인물이 힘들어. 운명을 수능을 하면은 뭔가 편안해져. 이렇게 많이 전개가 많대. 다가 아니야.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혹시 되게 옛날 영화인데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영화인데 해운대라는 영화 봤어? 해운대에 오면은 우리 부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난리가 나지. 이렇게 자연의 힘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을 우리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 소설은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인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물론 내적 갈등은 다 존재하고 주로 이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으로 소설이 진행이 돼. 맨쯤에 자신의 운명을 거부한 우리의 주인공은 굉장히 힘든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운명의 순응을 하니까는 마음이 편하지고 행복해지더라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가볼게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살고 있는 마음 착하고 인심이 좋은 옥화 자 옥화 등장인물 얘의 아들 성기 타고난 역맛살 자 역맛살이 뭐라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야. 자 이 역맛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뭐 여담이지만 옛날에 사람들은요 역맛살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새는 역맛살이 낀 그런 그 사주 팔자로지 그런 팔자를 지닌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서도 살고 뭐 그런데 그래 이런 것도 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자 어느 날 체장수 영감 나와있어. 요렇게 딸인 개연 데리고 와서 이 옥화 내 주막에 이 개연이를 맡긴 거야. 그럼 옥화가 생각을 하겠지. 우리 집에 남자들 그치? 남자들은 대대로 역맛살이 있어. 그러면은 이 역맛살을 어떻게 하면은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 여기서 차라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면은 떠돌아다니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옥화는 개연을 성기야 맺어주어서 이 역맛살을 극복하고 정착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옥화가 개연이 너무 예쁘잖아. 그치? 자기 아들의 역맛살을 막아줄 그런 여자인데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개연의 머리를 빗겨주는 거야. 근데 왼쪽 귓바 오른쪽 왼쪽 어 왼쪽이지? 귓바 오른쪽 왼쪽 어 왼쪽이지? 왼쪽 귓바 위에 난 여기 사마귀를 발견을 하는 거야. 아 그 사마귀 옥화도 있거든. 혈연관계에 증거물이 되는 거야. 동생이 아닐까. 자 절정 부분 보세요. 최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 개연이 옥화의 이복 동생. 그렇지. 결국 이 최장수 영감이 옥화의 아버지였어. 보세요. 이 집안의 남자들 여기저기 떠돌지. 그래. 이복은 배가 다른 즉 엄마가 다른 동생이고 어떻게 개연은 촌수로 따지면 성기 입장에선 이모가 되지 않니. 결혼할 수 없잖아. 이별을 하게 되고요. 개연은 아버지를 따라 이 아버지가 이제 요 최장수 영감인데 고향으로 떠나게 되고요. 성기는 이제 사랑의 병을 앓습니다. 상사병을 앓게 되겠지. 상사병. 자 이후 성기는 역판을 메고 역판을 맨다라고 하는 거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거니까 운명을 받아들인다. 운명의 순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인물 소개 한번 가볼까. 성기 역맛살의 운명을 타고난 이 집안의 남자예요. 개연과의 사랑이 좌절되고요. 역맛살을 결국은 이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운명의 순응을 하는 방안을 택하고요. 자 오카는 얘네 엄마지. 아들이 역맛살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인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실패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개연은 알고 보니 오카의 이복 동생이야. 성기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떠날 수밖에 없고 최장수 영감 오카와 개연의 아버지 이 집안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역맛살이 낀 인물로 등장을 하겠지요. 우리 이제 개연과 성기가 이별하라는 장면으로 갈 거예요. 오빠 편의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자기를 봐달라 이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오빠 편의사시오 오빠 편의사시오가 나와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오빠 정말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오빠 나 좀 잡아줘. 아직까지 성기와 개연은 자신들이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 그치. 자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듯 마을에서 벌떡 일어나 키우는 앞으로 당황스럽게 몇 걸음 어뜨고 어뜨고 막 이렇게 쓰러질 듯한 모양 토련이 다시 정신이 났어?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은 채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이유로 헤어지는지 서로 모르는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야. 한참송한 장승같이 개연의 얼굴만 편의 봤지? 이 말 보세요. 오빠 빠이가 아니야 이건. 나 좀 잡아줘. 나 좀 봐줘야. 이렇게 두 번째 하직. 하직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인사예요.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 여기에서 기적은 뭐냐면 성기가 가지마 나랑 있자 이 말을 원했던 거지. 그런데 성기는 잡았어 못 잡았어 자기 몸도 주수지지 못하는데 뭘 잡니?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버드남 몸에 기댄 성기의 두 눈에 담안 불꽃 이 불꽃은 뭐냐면요 분노야 너 왜 떠나 네가 떠나지 말아야지 이건데 아무런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 또 마지막 인사 요거 이거 진짜 편의사 나는 말 아니라고 그랬지 나 좀 잡아주세요 라는 말이었어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에 처음같이 가고 있는 항라 적삼 니 적삼 한복 한복 예쁜 한복 자 보세요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훈리처럼 들어오는 뻑구기 여름 얘네는 이별인데 자연은 어때요 굉장히 이쁘지 자 인물들의 심리와 대조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했어 자 봐봐 얘들아 인간의 심리와 자연을 대조를 하게 되면 항상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거는 그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 인간과 자연의 대조 근데 인간의 심리가 고조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예쁜 배경은 결국은 이 친구들의 이별의 아픔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내년 다음에요 다음에 얘는 1년은 꼬박 아팠어 우수경치입 자 우수경치입 이게 지금 봄이야 청명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지 그때 비가 질글거린 무렵이었고 주막 앞에 자 여기 한번 가볼게 이제 봄에서 여름 가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이때거든 버드나무 가지는 다시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울긋불긋 자 볼게요 시간의 경과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즉 늦봄이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원래 봄에서 여름 갈 때 모든 생명력이 막 완벽하게 막 살아나지요 이 배경 자체가 생명력이 가득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상사병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던 성기도 이제 뭔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걸 암시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건 그거지 인물 중요하고 사건 중요한데 이만큼 배경도 굉장히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여기서의 배경은 자연적인 배경은 등장인물들의 어떤 이별의 아픔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배경은 우리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배경입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이제 봐봐 아들의 미음상 미음 뭔지 알지 멀건 죽을 차라리 들고 온 옥화 성기가 미음 그릇을 그 전까지는 먹는 등 마는 등 했었는데 자 다 먹었어 미음이나마 다 먹었으면 아 얘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 아버지가 강원도 쪽을 떠돌아다니는 남사당패야 남사당패는 이제 남자로 이루어진 그 사물놀이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집단이거든 성기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안가 근데 엄마가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살겠니 이게 엄마가 원하는 부분이거든 가장 근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볼게 얘들아 여기는 대화지 소설에서는 소설을 진행할 때는 서술 서술 소설의 서술 방식을 볼 때는 대화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요약적 제시가 있지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얘기해주는 거야 자 대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건의 전개 속도는 느려 사건 전개 속도는 당연히 느리지 근데 생동감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야 생동감은 높아져 요약적 제시하면 전개 속도 되게 빠르지 하지만 생동감은 조금 떨어질 거야 여기가 대화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사건을 제시를 해주더라 요약적 제시가 이제 시작을 한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이야 지금은 봄이 왔지 봄이 오기 전이니까 이거 뭐로 가는 거야 이거 순행 역순행 그래 역행 즉 역순행적인 구성 방식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 여기서의 회춘은요 병의 회복을 뜻해요 거의 다 단념해 아우 쟤 저러다 죽겠어 못 살겠어 했을 때 옥화는 이왕 죽을 거라면은 왜 이별을 시켰는지 내 맘이나 좀 알고 가라고 자 여기 볼게요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년 전에 남사당 꾸며 와서 화개장터에서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라고 했어 이 장터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모든 그 장돌뱅이들 여기저기 역맛살이 낀 장돌뱅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역맛살이 낀 장돌뱅이들의 이런 집결지이고 운명이 계속 돌고 도는 운명의 순항성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자기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었고요 걔는 그 왼쪽 귓바퀴 여기 여기 사막이 이거 자기 동생임이 분명하대 통정 통사정하면서 그러니까 왜 너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어져서는 안 됐는지를 이제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에게 보여주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잖아 라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뚱뚱 하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겠어 오카도 몰랐던 거지 하도 아슬아슬해서 다음날 악양으로 가서 명도는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러봤더니 아 요것이 남의 손으로 남은 여기 네 오카 뻔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잘대 완전 망신당했대 오카는 잠깐 말을 그쳤고요 성기 두 눈에 불을 켜도 형형아 아 뭔가를 깨달았을 거야 뭘 깨달았어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보니까 엄마가 계연이랑 나랑 결혼시켜서 날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운명을 거부하는 거고 운명을 거부하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분명히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 생각하지 말라고 오카는 아들의 뼈만 남은 항상한 손을 눈물로 막 씻었고요 오카의 마지막 하즉같은 통정 통사정의 이야기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었어 불타는 듯한 형형한 눈으로 천장을 한 번 이렇게 바라보다가 무슨 결심 무슨 결심했어 그래 운명을 거부하지 말자 차라리 운명을 따르자 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 선생님 아까 잠깐 착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남사당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는 그 떠돌이 중이었다 맞아 맞아 하도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났어 집에서 장가들아 살림할 생각도 없어 오카는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 이 미련이 뭐야 역맛살 거부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럼 어떡해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다시 누웠지 그리고 한 달포 자 달포라는 말 보세요 달포 한 달이 넘는 기간이야 기억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신에 나온다고 ABCDE 해가지고 낱말 뜻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알지 달포 맨날 나와 이거 잘 조심하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보통 달포 보름 이렇게 나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거 맨날 걸린단 말이야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나도 좋아하는데 산나물 하기 그래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산나물이 어떻게 내려와 이건 뭐니 점점 나물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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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라는 다시 말해 여름이 되는 거야 여름 여름 두루페의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먹고 난 성긴 엄파한테 어머니 옆판 하나만 맞춰줘 이거 중요한 거 운명에 운명에 순응하기로 결심한 거 보여지는 거구나 갑자기 뭔가 띵 충격 물론 그래 옛날처럼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건 아니겠지만 아들이 이렇게 딱 결정하니까 엄마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름이 지났지 뻐꾸기가 도떠돌아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 야 여기 보세요 희망적 분위기란 말이야 햇빛에 젖어서 흐르고 뭐 뻐꾸기가 막 예쁘게 울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갈등의 해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의 갈등 아까 뭐였는지 기억하지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었던 거 기억하잖아 개인이 운명을 거스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어떡할 거야 갈등 해소라고 하는 거 운명은 뭐 하겠다 받아 드리겠다는 거겠지 새벽역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이 유난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 길에서 성기는 엄마랑 하지 그랬어 자 이따가 선생님 삼거리길 보여줄 거야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상 한복 수건까지 이렇게 여기다 딱 돌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 걸빵 이렇게 얽게 매는 거지 멜빵처럼 엉덩이에 걸었어 자 이 판에 위아래가 있는데 위에는 엿이 있어 아래에는 이야기책이나 여러가지 뭐 물건들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옷 가락지라든가 바늘이라든가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었어 자 그의 팔 앞에 물과 함께 갈려서 길도 세갈래길이야 우리 세갈래길 한번 가볼 거야 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화개골이야 그리고 동남이니까 북남 북남 서동 북남 서동 동남이니까 이쪽이 있네 여기가 하동 근데 여기가 어디야 구례 자 봐봐 화개골은 성기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야 자 구례는 누가 떠난 거야 지금 여기 개현이 떠난 곳이지 자 여기는 개현이 간 곳이야 개현이 떠난 곳 하동은 봐봐 화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역맛살을 거부하고 그냥 정착해 살면 아마 여기 살겠지 개현이가 너무 아 이거 다 싫어 아 뭐든 됐고 난 그냥 개현이랑 살 거야 라고 하면은 구례 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얘는 어딜 가냐고 여기를 가는 거야 전혀 운명 전혀 내 삶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하동으로 가는 게 운명의 순응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화개골은 아예 등졌고요 동남으로 남기는 하동 서남으로 남기는 구례인데 이곳이 어디냐고 그녀 개현이가 떠나간 자리잖아 그치 구례 쪽이잖아 여기 구례 쪽 이렇게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어 왜 이 개현이 간 곳을 봤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개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데 자기는 개현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물론 이건 뭐 이모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개현하고 만난다고 만난다고 하는 건 내 운명을 거부하는 건데 성기는 이미 운명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잖니 하동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의지 이거 기억하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 때까지 마음이 어때 가벼워지지 멀어지니까 가벼워져 멀어진다라고 하는 건 운명에 순응한다는 거야 그래 봐봐 그의 시자의 시야에서 엄마와의 삶이었었던 주막이 다 사라지니까 육자백이라고 해서 미녀 노래 노래가락 콧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되게 홀가분하다는 뜻이에요 인간과 운명과의 갈등에서 인간이 운명에 거부하니까 시련이 걷고 운명을 받아들이니까는 오히려 홀가분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점쟁이 나오고 운명 어쩌고 하면 무속적이지 운명적 그 다음에 시골스러운 토속적 한국적인 운명관 즉 역맛살에 순응하며 사는 3. 인간구원의 문제 인간구원의 문제가 뭐냐면 거부하면 운명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알고 있겠고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왜 봄에 다시 소생하고 여름에 결심해서 떠나고 그치 생명력 넘치고 공간적으로 이 화계장터라든가 이런 곳에 전통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형상화하는 거 알고 있겠고요 전작 시점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해와 감상 우리 잘 읽을 겁니다 꼼꼼하게 선생님이 잘 썼어요 우리 문제 풀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었죠 이제 시작합니다 작가는 역맛살 이라는 운명론적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답은 동그라미죠 최장수 영감은 성기의 친한 얘들아 최장수 영감은 누구였지 옥화의 아버지 성기한테는 친할아버지가 아니지 서같지 외할아버지지 엄만의 아빠니까 그래서 X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비극적인 여인 맞지요 떠돌이의 운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이 집안은 남자가 떠돌이의 운명이기 때문에 떠돌이의 운명은 이걸 개헌을 성기로 바꾸면 답된다 근데 어쨌든 개헌이기 때문에 얘 X 네 번째 옥화는 아들의 역마살 거부하려고 여기저기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성성에 강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었지 동그라미 왼쪽 귓바퀴의 사막이 알죠 개헌이 누구 동생 성기의 동생이 아니지 옥화 동생임을 증명하는 증거물 또 성기에게는 이모가 되는 증거물이죠 그래서 X 문제 보세요 또 서술형 역마살이 낀 인생들의 집결지 다 어디 모였어 모였다가 떠나고 이동하는 거 여기가 어디 장터 그래서 화계 장터 소설의 주된 갈등의 양상은 개인과 뭐의 갈등이었어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었지 성기가 어디로 갔지 아까 우리 길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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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동으로 간다 그랬어 그럼 뭐 하겠다 운명을 수용을 하겠다 운명 수용 운명의 수능에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인물의 심리 아까 막 노래 불렀지 육자배기 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뜨나 유금자 그래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공부 잘했습니까 자 이 소설에선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 인간과 운명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운명을 거부하면 힘들고 운명을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행복 인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주제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마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소설에 나와있는 배경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잘 볼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선생님하고 다른 작품으로 다시 웃으면서 만납시다 안녕 안녕